웅? 와크나이트 글그림 냉동참치 오오 시작하기에 앞서 출연요청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사과드립니다 천양이 형 할말이 있어 이 장소에서 봐 쓰읍 줌네 귀찮게 잠깐만 개방줌 아니 시작부터 시작부터 뭐지? 어 와크나이트 시작 엄마 저 형은 왜 저래? 음 스테미너 다 썼짜뇨 깨져? 응 어떤 누구지? 썸네일팀 편집팀 뭔소리야 이거? 덜썩 왓꽃형 형 나야 놀라 왜있어? 야 애들 이런식으로 등장시켜도 되는거야? 아니 난 얼굴 공개도 안했는데 어떻게 형 누가 봐도 그냥 형이야 아니 아니 왓꽃형 너무 좋아 마침 팬찌들이랑 이자 콜라보 줄서랑 가던 중이었는데 형이야? 어 뭐야 형 우리가 도울 속보입니다 인기방송인 우왓꽃이 같은 깸스터그룹 멤버인 개보거를 살해하고 도주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왜? 웅성웅성 표는 병속을 한 잔수 나물을 뜯고 육박질렀수며 수바루 꼰대지까지 뒤지세요 너무 죄송한데 화질업 되시나요 그거는 안됩니다 당연하지 이 한 목숨 바친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심한 스토리가 딥해 어 이거 스토리가 왜 이렇게 심한 딥하자고 소집해 왜? 조금씩 뭐 왜? 아들 그 왓꽃인지 뭔지 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니 나가서 일을 좀 하렴 아르마스리 시점 신청 시끄럽습니다 아니 무슨 아 야 이거 너무 슬퍼 만원씨 너무 슬프다고 아 감자앤소스다 야 감자앤소스다 이거 야 이거 진짜 잘 캐치했는데 뭔데? 야 어? 삐빅삐빅 이 시계 뭐야 이 시계 뭐야 마쿠티형이 위험해 비켜가지고 오오 세상이 야 왜 내 팬들을 왜 불효자로 만들어 왜 내 팬들을 불효자로 만들었어 마쿠티형 돌리야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왜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네 소식 듣고 펜치랑 같이 왔어 어떻게 된거야 야 나 왜 이렇게 다크하냐 천양이 천양이 천양이가 캠스터를 배신했어 어? 마쿠티형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응신처를 하나요 이동해요 뭐야 뭐 붙었어 와 이거 만화 진짜 존네 존네 어이없네 진짜 뭔가 이상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지? 정신년제 가자 퓨디파이님 32만명 뭐야? 미치겠네 어잉? 퓨디파이님 32만명 호스팅 생육으로 계속 형 따라 마우스 돌려버리네 트위치 화면 내려버리잖아 사랑 조 매력 수고했어 아 마쿠티형 왕극조절은 네가 했어야지 꼬리 그게 뭐야 그러기 영어 공부 좀 해두라니까 ㅋㅋㅋㅋ 그럴 리가 충신이 형을 배신할 리가 없잖아 형 나 시순이야 왜? 야 이거 왜 야 왜 사람들을 왜 다 무섭게 만들어 나 많이 컸지 근데 지금 엉망이지 누구 덕분에 뭐야 ㅋㅋㅋㅋ 아빠는 처음엔 내 장난감을 팔았어 야 야 야 이거 아니 야 그만해 그만해 이거 아니잖아 헉? 아니 이건 아니잖아 대리석이었다고 받아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안돼 시준아 뭐야 야 야 보지마 펜치들 목숨만 저형 웃어 진짜 놀라 아 나 이거 못 보겠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못 보겠어 이 웹툰 너무 끔찍해 아 너무 끔찍해 이 웬툰 아 젠장 마코님 지금 기동대가 죽여 깨우고 있어요 도망가셔야 해요 전수기 쫄지 뭐야 다음생에도 비빈 천양의 집 야 천양의 집 왜 이래 응? 아 천양 어떻게 된거야 단지 겉만 주는거라고 했잖아 다치는니는 없다고 연팬치 연팬치 넌 너무 좋아 왜 천양이 이렇게 야 이거는 유튜브는 못 올리겠다 이건 그냥 생방에서 보고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특정인들 언급이 너무 많이 돼서 유튜브는 못 올리고 예 상금각은 줄게 생방에서 우리끼리 생방용으로 특정인 언급이 너무 많이 돼서 아 어떻게 기침 왜 이렇게 말하셨지 이거 선구라 웹툰 그린 사람인거 같은데 아 진짜요? 생방에서 그냥 그니까 생방에서 그 카페에 웹툰 올라온거 한번 재밌게 보고 넘어갔다 치고 아 그래요? 이렇게 천재라서 그런가봐요 저는 바보라서 감기 땀이 안 걸리거든요 진짜 꽃이들이 미안해 좋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왓꽃형이 나를 봐줄줄 알고 뭐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야 이건 진짜 뒤지세요 야 이건 진짜 근데 선영이냐 저게 그냥 동타관이냐 보고형이 그 자리를 가장 탐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왓꽃을 지키더라고 그렇게 야망이 없으니 나한테 죽지 너 한 것도 알려줄까? 노돌리도 없지 재밌게 봤지만 시준이한테는 사과해라 이제 왓꽃형도 알아 영상도네? 아 저거 캐릭터 날뛰고 있는 현팬친이 미쳐놔 왓꽃 야 이거 현팬친 미화 아닌가? 미화 아닙니까? 이거? 이거 현팬친 미화 아 미화는 아니지 저런거 퍼날라면서 분탕하는게 현팬치니까 죽기전에 도내하는거 보소 왓꽃형 바라만 기억해줄래? 나 머리 왜이렇게 됐냐 갑자기? 몰라요 이상해요 머리 갑자기 왜이렇게 됐냐?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이렇게 됐어 이거 웃겨서 미칠거 같아 현팬치도 펜치라는걸 아 현팬친이 미화 준다 꼭 이제야 봐주네 iada 양ów이 요거 Vijńsk implied 양이 시청자 도 conveys acho 양ów mahdoll 이게 너무 극혐이야 근데 야 이거 진짜로 너무 무섭다 야 너무 무섭다 이거야 어? 뭐지? 어? 어? 뭐야? 어? 아 전숙이가 스스로의 의지로 훈수한 거였어? 아.. 안 돼.. 아 희생한 거구나 나도 봤지 미치 어 이거 영택이 이제 돈을 못 봤죠? 음..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거 못 보겠어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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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못 보겠어 천양이 불쌍해 아 이거 아니 이.. 아니 너무 너무 극혐이야 이거 봐 아.. 마이클라 이거 봤어 응 응 음 어 아 그냥 나가주세요 잠깐 나wise 보게 나가주세요 시원한 거 좀 주세요 이거 너무.. 안 돼 안 돼 못 보겠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왕마같이 키키키키 괴물 도망쳐야돼 스스슥 잘 봐도 저 움직임은 천사의 날개짓 뭐야 안돼 이건 형이 봐야 의미가 있는거야 뭔 소리야 미치겠네 탓에서 미쳐 개보고 살인상은 범인으로 체포한다 이놈들은 상관없어 내가 다했어 저건 하나도 잘못한게 없잖아 영원한건 없다고 은퇴다 어차피 상관없어 모든 사살하라는 트위치 운영자님은 아니 무슨 개연성이 좋네 아니 개연이 없는게 아니라 스토리가 그냥 막 진짜로 지 맘대로 가는데 뭔가 이어져 스토리가 스토리가 자 모두 사살 치리씨 헉 뭐야 으응 아 어헤 어허 다 들어가 있어 어.. 미에때르조 왓꽃 현실 도메스야 시참성국 준잉요 젠장 믿고 있었다 줘 야 준잉요 왜 이렇게 나와 어? 옥스님 솔직히 말해 보세요 뭐야?! 내가 우왓꽃이다 왜요? 아 모두들 방송 기다릴게 많은 애들이 그가 은퇴했다고 말하고 한다 오.. 뭐야 하지만 우리는 안다 아 팬츠들이 늙은 거야 그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왜요? 아하하하하하 좀 나 끔찍해 야 잊어 잊고 살아 끔찍하니까 징그러우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늙어서 아 아 억두엎 지렸다 뭐 하지 마 이거 억두엎 지렸다 배 나온거 봐 늙어서 아 늙어서 배 넣었다고 아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 아 이거 일단은 상금각 일단 갈게요 아 상금각 왁크나이트 왁크나이트 왁크나이트